오늘 오늘 snow 깜빡 잊고 있었는데 목격자가 있었어요 김변호사하고 박본이 수상하게 생각하고 계고 있어요 그 사람 죽은 거 확실해요 직접 확인하신 건 아니죠 존경할 수 있는 부모까지도 안 말해 미워하고 부끄럽지만 않게 해줘 세위로 인한 피해 최소한 방향으로 결정 내려야 돼요 이혼이라도 시키자는 거야 죽으려고 했다면서 니 죄를 혼자 안고 가겠다는 결심 아니었어 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이혼밖에 없어 아멘